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사랑과 말씀의 교제를 같이 나누던 다양한 소그룹들 제자양육훈련반 삼삼오 모여서 차를 마시고 믿음의 격려를 나누던 이런 모든 즐거움을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100%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참으로 부담되고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도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또 그분들도 성경이 제대로 없었는데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을 뿐이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조차 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구약 성경조차도 제대로 가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입만 열면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코로나19 시대야말로 초대교회를 배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런 주제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분들에게서 배움으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왜곡되고 궤도에서 이탈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마땅히 서야 할 진리 위해로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 코로나19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전화위복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빌리뽀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 사도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그가 드로아에 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 빌리뽀는 마게도냐에서 만나한 첫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느 날 귀신에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정을 한 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귀신 들린 여정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고 이 여정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은 화가 많이 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여 이분들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왔건만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커녕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그 고통스러운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올라가셔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 옥토가 막 흔들렸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묶인 착구가 다 끊어져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였습니다 그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지뢰 짐작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지키던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분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금의 증언자일 뿐이지 죄를 지어 들어온 이들이 아님으로 만약에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을 하면 도망칠 죄를 지은 죄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당당하셨고 주님만 함께 계시면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어디서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에 놀랐던 간수는 그 죄수들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더 놀라게 되고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서 투옥된 것이 아니고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는 그 전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이기에 이들은 옥문이 열렸으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인가 이분들이 가르치는 진리 그것은 특별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분들에게서 구원의 길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엎드려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물어야 될 원초적 질문인데 뜻밖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인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울과 신라의 대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 말고 좀 다양한 다른 대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다른 대답이 가능한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는 구원의 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대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대답은 그때도 정답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답이고 예수님 제림하시기 전까지 구원의 길로 주어진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연결되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은 예배당 건물도 없고 노회, 총회 이런 조직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누렸던 것들 그분들에게 거의 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신라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즘처럼 교회들이 노회들이 총회가 무슨 서명을 받아서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교계 대표가 찾아와서 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분이 거기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필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믿고 있었고 얻어 맞았을 때도 믿고 있는 것이고 희망 없이 갇혀 있어도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분들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 달라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칭령으로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공인을 한 그 다음부터 주 예수님을 믿기 위해 생명을 걸던 성도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직도 생기고 법과 제도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니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조직을 가동할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 예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그 조직에 누가 들어가서 무슨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거기다가 목을 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직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포장지를 하나씩 쌓아줬는데 그 포장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포장지였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충성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조직 만들고 조직 만들고 그 속에 한자리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장 무서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로 오면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뭘 쓰고 특별한 옷을 입고 호칭도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게 부르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본질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군더더기들이 핵심을 차지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무슨 사역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났는지 학벌이 뭔지 신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그 사역자를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해야 될 소개가 뭐가 있나요? 그분이 주님을 어떻게 간절히 믿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 앞에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을 소개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 그분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교회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직분을 그 교회에서 맡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봉사를 했는지 그런 걸 쭉 말한 다음에 믿음 좋은 분이라고 포장하는데 여러분, 진짜 말해야 될 거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을 정말 어떻게 믿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말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나요? 교회 다녀서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참 두려운 일들이 현실에 나타났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망할 사람이죠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들이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조직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세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계산과 자기 판단으로 하고 교회는 영적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무슨 주식회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지 주님의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인간의 욕망이 충돌할 뿐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배우자 초대교회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겁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원리 위에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고 잘 모여도 많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지만 오히려 위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꼭 예배당에 와야만 주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못 와도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병실에서도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남녀 선교회 못 모이고 속으로 못 모여도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된 게 아니라 어디 흩어져 있던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났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율로 시스킨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아주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학교와 직장에 가고 그 믿음으로 살고 보금을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그분이 거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 교회에서 무슨 자리를 맡아서 섬기는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내다보면서 현실 세계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술래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신앙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줬던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이거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목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코로나가 앞을 막든지 뒤를 막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작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 초대교회 선배들의 그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할 때 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필요한 거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 32절에 가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무슨 주변에 있는 군더더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결정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고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믿음은 불가능하고 말씀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그때 비로소 회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친구 운동은요 주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을 나눌 친구 말씀을 전할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오염되지 않은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그 문 앞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